영국에서 물 건너 온 진 영국인 Welcome to England 피터의 진짜 영국식 영어 철가로 홍성민님이 의뢰해주신 사연입니다 동생은 장사를 하는데요 손님이 많아서 장사가 바쁜 와중에도 아이고 오셨어요 지난번에 딸내미 상견례 한댔지 잘 끝냈어? 아이고 왔어요 지난번에 아들 시험본 댔지 어떻게 100점 맞았어? 아이고 어서와 지난번에 왔을 때 배탈 났잖아 지금은 어때 괜찮아? 단골 손님들의 기쁜 일 슬픈 일 아픈 일 화나는 일 아무튼 모든 희노력을 공유합니다 동생이 말하길 내가 이 구역 인사라서 그래 이러지만 제가 보기엔 그냥 오지랖퍼에요 피터 진영용으로 오지랖퍼 이건 어떻게 표현하죠? 알려주세요 6572번님이 피터 어린이날 선물 뭐 준비하셨어요? 피터 굿모닝 How are you? I'm a little bit broke today 어린이날 때문에 I do I have a little broke 한국 하면은 약간 파산? 그렇죠 돈만 있었다는 얘기죠 진짜 파산은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I'm broken 하면 보통 이게 영화인거 보면 Sorry we are broken 폭망했어 I'm broke 하면 진짜 약간 바닥났어 바닥났어 이거군요 어린이날 참 비싸요 한국은 진짜 그런 날 솔직히 영국에 없잖아요 영국은 어린이날에 없죠? Yeah it's just Christmas 한국도 크리스마스도 선물 주고 또 어린이날도 주고 그 둘이 다 하나 몰아야 되겠다 너무 하셔요 제발요 이거 없으는 뭐 약간 무브먼트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물 뭐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 아들은 포켓몬에 완전 빠져있어가지고 어떤 포켓몬 미술 세트를 샀고 여자애는 그 아이브에 너무 푹 빠져있어가지고 그 아이돌 있잖아 아이브 가수 아이브 그래서 앨범 샀어요 이번에 앨범 처음으로 풀 앨범 나왔는데 한 10년만에 앨범 샀는데 비싸더라고요 요새 뭐 많죠 거의 3만원이었어요 이제 굿 이런 것도 사고 할 거 많을 거인데 어떡하지 근데 솔직히 그 아이브 사진 보는 거 저도 즐거워요 이제 노래도 바꿔야 된다 아이엠이랑 키츠랑 바꿔야 돼 그렇죠 맞아요 자 그러면 피트와 함께하는 진짜 영국인 영어 오늘 의뢰받은 표현은 오지라퍼 이걸 영국인 표현으로 일단 이름 비슷한 게 있나요? 있어요 몇 개 있더라고요 영어로도 하나만 있는 거 아니고 그래서 가능성 많아요 여러 가지 옵션 있으니까 오케이 그냥 이걸로 그런 거죠 여자면 I think she's too much she's too much too much too much은 뭐 이런 상황에도 쓸 수 있긴 해요 그렇죠 오지라퍼니까 너무 많이 이렇게 여기저기 참겨내니까 he's too much she's too much 근데 그 too much 표현은 여기저기 많이 쓸 수 있어요 제가 골랐던 표현은 딱 오지라퍼한테만 아 오지랍 오지랍이란 게 사실 남이 간섭하고 관여하고 그런 거죠 간섭하다는 걸 가야 되나 그거는 뭐예요 영어로 interfere 아 오케이 I-N-T-E-R-F-E-R-E she's too much interfere someone's thing someone's business someone's business she interferes 근데 interfere 하면 꼭 뭔가 약간 너무 방해도 하고 근데 오지랍은 방해 꼭 안 해도 그냥 뭐 좋은 일도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하고 뭐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사장님처럼 과한 거잖아요 그렇죠 she is exaggerated exaggerated e-X-A-G-E-R-A-T exaggerated 되게 좋은 단어인데 그거 뭐 말할 때 조금 과하게 말할 때고요 저 같은 사람? 저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you exaggerate a lot but that's fun 그것도 재밌을 때 있는데 재밌을 때 네 근데 오지랍이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요? 그럼 피터가 준비한 오늘의 표현은요 A busy body One more time please A busy body 와 처음 들은다는 거 아니고 어디서 분명히 한번 쓱 지나간 것 같아요 그 한 단하고 드라마에 나왔죠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그 오지랍 넓은 사람 아니면 여기저기 다 참견하는 사람 그 동네마다 있잖아요 그런 아줌마 아저씨 busy body 근데 busy는 바쁘잖아요 그렇죠 body는 몸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너무 바빠 여기저기 참견하느라 너무 바쁜 거죠 와우 와우 꼭 기억할게요 busy body 내가 안 busy body잖아요 busy body you are definitely a busy body 몸이 너무 바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 일도 다 알고 싶고 나쁜 쪽으로도 쓸 수 있지만 좋은 쪽으로도 쓸 수 있어요 꼭 처음에 나쁜 쪽 막 이렇게 뭐 했 이런 거 말고도 그렇죠 너 그거 간다며 잘 듣다 축하해 너 상 받았다며 그것도 자상하잖아요 너 앨범 나왔다며 신곡 나왔다며 그래서 busy body busy body는 진짜 조금 중립성이 있어요 좋은 쪽으로도 쓸 수 있고 안 좋은 쪽으로도 쓸 수 있어요 you are a busy body and that's nice 용철 I like it 그렇죠 아 땡큐 땡큐 what about you are you also a busy body 저는 집안에 가족 사이에 진짜 busy body입니다 모든 일 알고 싶고 와이프 피곤할 때 많은데 제가 끝까지 알려줘 오늘 정확히 뭐 했는지 애들한테도 그렇고 너무 귀찮아요 그냥 오늘 학교 갔어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 아빠 아니 아니 끝까지 알려줘 친구랑 뭐 했어 I'm a busy body they don't like that 우리 가족은 안 좋아요 그럼 반대로 아까 진짜 남일 관심이 없는 사람은 not a busy body 해도 돼요? I am not a busy body 그런 식으로 거부할 수 있죠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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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not a busy body I'm not a busy body I don't care about someone's business yeah I really don't care busy body 스펠링은요 b-u-s-y b-o-d-y 한 단어예요 busy body busy body 바쁜 몸입니다 busy body busy body 기억해 두세요 홍성미님 자 그렇다면 오늘 성미님이 의뢰해 주신 영국식 표현 오지라퍼 어떻게 말한다고요? 땡 땡에 들어갈 단어 바쁜 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코리아는 물입니다 피터 오늘도 즐거우세요 땡큐 베리무치 빠이빠이 visions 싱isen 진상 chains esc 2010 elijk 쓰러